상점으로 갑니다 여러분 상점으로 가서 일단 골드 앰프로 사야 돼요 실버 안사도 됩니다 골드 온리 골드 앰프 와 황금 앰프로라니 샤크로 가야겠다 비니도 쓰라구요? 와 거기서 그 완벽함까지? 가자 저 옷입고 프리즌 가면 아 한번 가야겠네 나중에 얘를 한 개를 해서 오 나 실제로 옷 좀 좋은거 입는데 쟤가 더 밀쌀껄요? 아 무기받다 본정도 방금 받았는데 12시간을 숙성시킨 줄무늬 어 오 너 어디갔어? 오 카고팔이라니 12시간을 숙성시킨 12시간을 숙성시킨 아 나 진짜 지금 컨디션 겁나 좋아요 지금 미쳤어 잠 너무 자가지구요 오늘 진짜 못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샤크 카고팔 안팔기 잘했다 이제 스킨같은거 안팔아야지 나는 웬만하면 무기 스킨은 안팔아야겠어 엠포야 황금 엠포를 만원에 팔줄이야 와 대박인데 겁나 비싸게 다 할 줄 알았는데 황금 엠포나 솔직히 여러분 왔습니다 황금 엠포 저 옷입고 프리즌 가면 커마각인가 제목은 돌아온 죄수 군림국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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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돌아온 죄수 프리즌 헌 가야겠는데요 진짜로 이야 황금 엠포에 샤크 카고팔에 와 드디어 싸녹이 등장했단 말이야 본섭에 어? 좋았어 역시 뭔가 좀 황금을 끼니까 더 잘 때리는 느낌 죄명 지구 60%의 식량을 머금 아 여러분 진짜 저 그정도 아니에요 진짜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 진짜 저를 너무 과대평가 하시는데 저 그정도 아니에요 진짜로 얘 머리 맞았네 아 오늘 뭔가 기분이 산뜻한데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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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누가 기XX를 내었어 아 누가 기XX를 내었는가 말이야 아 카페사랑 유인 유인 내려가네 밑으로 공개 어제 종강리여서 새벽까지 림보형 방송 보려고 했는데 1시 돼서야 휴방인 거 알았잖아 이 림보에서 진짜 컴망이죠 역시 종... 아이고 미리... 아 뭐 모르셨구나 미션 하시나요 물결표 내가 왜 저기를 보는지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알죠 여러분 내가 왜 범죄자 입고 옷을 입고 있는지 당해 진짜 여러분 모르고 당하지마 진짜로 이거 지금 내가 제가 이걸로 죽인 사람 꽤 되거든요 보이시나요 황금앤포가 어떤 느낌인지 진짜 이거 주의해서 들어오세요 여러분 진짜 이거 제가 장담하는데 특히나 코리아 서버 정말 우리나라분들은 정말 변태가 득실 득실해요 그만큼 영리한 플레이를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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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냥 나가버린다고? 어 여길 안 열리고 서머 서머 어? 어? 있어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와 애들이 미끼를 안부네요 진짜로 날 다 피해가는데? 돼지 냄새나나? 어떻게 알고 다 피해가지? 어차피 다음 자기가 저도 움직여야되요 어 진짜 아무도 않아? 어? 와 ... ... ... ... ... ... ... 구나 역시나 황금앤포 바로 사셨네요 어우 당연하죠 올라갈 단계는 지난 것 같아 아 근데 부착물도 황금으로 해줄 수 있겠다 어 지인님 그거 다운로드 그 폴란드로 바꿔서 하시면은 10분컷 나실거에요 10분컷 폴란드로 바꾸면 다운로드서도 빨라요 denen에 나이 유하다 나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기장시간이 제일 많은데 왜 이리 빨리 되지 맨날 유튜브로만 보다가 트위치와서 첫 후원해봐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컴퓨터는 아우 컴마왕이죠 첫 후원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있어요 죽였나? 한 명 발견? 한 명 발견은 했는데 아 죽은거구나 저거는 뛰어간다 보였나봐 저분한테 내가 그냥 쏘졌나? 아이고 아깝다 내가 보였나봐 아 머리가 보였네 아 되기랄 어? 되기랄 아 까비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나 까비 아까비